시원한 춤! 기대배우 이게 어려운데? 너무 멋있다. 너무 잘 나왔다. 아쉬워. 너무 멋있다. 좋군! 공! 어렵긴 하겠다. 모두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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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 그냥 괜찮죠? 강아지가 자기 꼬리 본다고 그냥 하고 근데 맞다. 빈 안 돼 에 에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편집해.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안무 스타일인데 3팀으로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안무 배우면서도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동작보다 그런 리듬? 그 느낌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면 우리 세븐틴 모두 멋있게 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가 나머지 그니까 디노 이리 놔줄게요. 혹시 이유가 없다면 저 여기로 나 오른쪽 잘 나오는데 오케이x4 나도 디노 오른쪽으로 잘 나오니까 다주라자. 그러면 아 원해가 나랑 오른쪽? 아니요 아니요 노는우 아 왜 했지? 나 진짜 한 번만 더 해봐 나 이거 처음 안 들리는데 굉장히 운이 주기 전에 굉장히 안 헤어지는 거 같은데 I never be born in my life In a night my mind I never be born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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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무 급하지 않아? 나? 아 아 당연히 내일은 되겠지 이게 첫날의 로미 새로운 앨범 첫 안무 연습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나온 거 같고 애들끼리 엄청 재밌게 한 거 같아요 아 애들 컨디션에 맞춰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알아서 붙일 거 같아요 오 싱크루유 하고 남아서 할게 남아서 할게 싱크루유 에이 거의 나와서 해 그냥 끝나면 가 집에 형 빨리 와서 해야지 오 형 한 마디 해준네 아니야 형 부담 안 줄게 아 네 자리 오기 아니잖아 제가 먼저 할게 어 너한테 신나게 너 비닐 내 나 이렇게 신나 나 나 나 나 날아 정박 나 나 나 너 맡겨줬어 아 나 나 여기 지금 거가 아직 알려주신데 아 네 골람이 따로 오면 돼 연습생 때 춤춘같아서 좋아지면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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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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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으로 버티 근데 팔이 팔이 포인트가 음악에 마치 멈춤만 인트로 가만히 사용하니 3라운드 1라운드 5라운드 5라운드 10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5라운드 형은 정한이 형이랑 유닛을 냈고 나는 준쿠이기 때문에 같이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리드 프레스건 짧은 게 아니야 땀이 많아, 초콜릿 끼가 안 돼 다 내 팀이 내 팀 역시 힙합은 트로트에도 비롯되네 듬뿍 저희 12집 타이틀곡 안무를 2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1절, 2절 배웠고 분명히 완성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 세븐틴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장르 장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춤이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무대하는 게.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요. 쉬워 보이고 안 힘들어 보이지만 어려운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걸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진짜 동작이라 할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오케이. 동선이도 왜 이렇게 계속? 동선이도 진짜 많아. 그리고 멈춰있는 게 없어. 계속, 계속 뭔가 하고 있어. 계속, 계속 뭔가 하고 있어. 유산수, 유산수. 하체가 살 빠지겠다, 이거. 동선이도 진짜 많아. 다음번에 하체부터 말해야지. 아, 형은. 돌아와야 돼. 연습 다 이렇게 하면 돼. 다다다. 탁이야. 아, 맞다. 잠시만요. 두, 세, 두. 에스타라다다. 아. 형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거 할 때 손이. 손을 잃고, 여기서, 이거 풀면. 에스타라다다. 아, 들어오지. 빨리 한 거야. 한 번 맞춰줘요. 에스타라다다. 에스타라다. 에스타라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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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타라다다. 에스타라다. 이거 기가 막힌다. 너 빼고? 에스타라다. 맞다, 맞다. 어떻게도 안무 많아지. 에이, 따라와 봐. 사랑해 마. 에스타라다. 널 헷갈리게 지게나. 유 노아. 이거만. 이거만. 유 노아. 3.5. 3.5? 돼. 근데 아까, 너무 많잖아? 이게 뭔데? 근데 3.5로 SRA, 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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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야? 3.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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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에서 2.5에서 3.5에서 3.5에서 1.5. 맞아, 맞아. 그럼 3.5. 네. 갑시다. 워싱턴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이야.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이야. 수고하십니다! 술자에게 술 차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산사님 두 개 다 있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번 이번 대박 날려주세요. 손님의 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만 하자 승철아! 행복만 하자 승철아! 3일차가 끝났고요. 아직은 커피인 디카페인 모닝 커피인 디카페인 아직 진도는 진도는 이제 거의 브릿지 전까지 나왔고요. 2절은 끝났지만 느낌! 아 디카페인이 맛있다? 파이브가 파이브가 파이브를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아직 3일차는 숙지의 개념이죠. 좀 느낌을 내려고 하지만 아직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땀도 많이 나는데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배우려고요. 루시 3. 3. 2. 이 에 아 아 아 아 에 으 으 으 으 자 2 2 갈게요 세븐 넷 아 너가 좀 다운해야지 아 아 자리 바꿀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디노가 약간 이렇게 점프가 멋있다고 너만 서있겠다는 그런 속셈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2 3 5 6 오 모두가 모두가 이따 노래 맞춰볼래요 우리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벌써 교감하자고 하는 애가 생겼어요 아직 교감 단계가 아니야 안무 숙지 단계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딱 괜찮은 거 죽을 때 한 번에 죽여야 되는 거 알잖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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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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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도겸이가 띵띵 기타 잘 못하시네 아 아 안 돼 동작이 없어 내가 꼭 해낼게요 아 해낼게요 오늘 아무 진도 뺀지 4일째고요 네 이제 일단 진도는 다 나갔어요 디테일 맞춰야 돼요 좀 편하게 쳐야 멋있는 그런 스타일의 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덜 편하네요 배가 고파 밥 먹어 응 오케이 렛츠고 샷 아 호 아 호 아 띵 띵 띵 띵 띵 나 아직 배가 고파 밥 먹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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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대로 그대로 아 문재야 알았다 문재야 애초에 이거 할 때 오빠가 그거 하는 거 같은데? 그냥 그대로였는데? 니가 지금 약간 이렇게 가네? 여기서 안 되는 거 같더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옆으로만 옆구리 옆구리 운동 옆구리 운동 오 잘한다 오 찬찬 으다닥 까 이게 호가 아닌가 그러면? 호가 그게 호 호 근데 호로 맞추지 말고 으다닥 그래야 돼 까 으가닥 이리로 가면 돼요 이거 맞춥시다 훅 호 이거 나아지고 있어 Bah 너무 멋있나마 지금 좋다 Clarke leg 슬로우 바로 러블린 베이빈 더 낑게 내, 나는 그래 너에게 것 같아 먹을 거 같아 날아 먹으면 바바바빈게 17 DJ Khaled 앗도 0 1 2 아아, 자, 잘 맞췄죠? 뭔가 최애 sih가 제일 멋있는 것 같긴 한데 멋있어 많이 멋있어 많이 멋있어? 많이 멋있어 고생하셨습니다 됐다. 뭔가 이제서야 조금은 안무가 익숙해지는.. 아 익숙해지진 않았어요 사실. 익숙해진.. 조금 다 외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연습하면서 안무를 완벽하게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명이 빠져도 11명인데 그래도 좀 되게 애들이 적게 보이고 좀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아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캐럿노리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나이가 들었나봐요. 나이가 들었나봐요. 진짜 이거. 나이가 들었나봐요. 절대 힘들어서 카메라를 닫고 싶어서 응답할게요. 다르게 할까봐. 그럼 좋다. 인강영장 디노 편. 한 번. 상취 한 번 보여주세요. 이제 귓까지 빨개니. 빰. 1, 2, 8 따라라라라 5, 따라라라라 여기 줄 한 번 맞춰 2점 5였던 거 같아요 1점 5였던 거 같아요 넙시피인 나태 따라따 잔 나 너의 사랑 하나 그거면 돼 빼빼빼빼 빼빼빼빼 여기만 올리려고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느낌으로 통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추웠어요 여기 지금도 약간 살짝 골반이 계속 위치가 있어 여기 거의 영라인으로 가면 돼 대각선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허중상 오케이 아이스크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날이 오면 이런 게 뭘까 풍기 이 쩜 이 심지어 render 스터뜩 이 스터뜩 숨이 나가는 게 이 가운데에서 몸으로 갔다 가면 돼. 저 타이밍에 손이 넣어도 돼요. 우리끼리 막 우리끼리. 약간 차가자 같은 거. 블루리븐. 굴렁굴렁했는데 발이 거의 안 떨어지면 안 되더라. 무거우면 안 돼. 가려운데 굴렁굴렁. 유연하다 오그라. 굴렁굴렁. 맞아요. 맞아요. 유연하다 오그라. 와 뒤에 두 분석 풍성되네. 오늘 촬영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번 할게요. 본인이 본인이 여기까지 끊어져야 버리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추려야 돼. 아니 근데 제발 좀 버려줘. 원래 안 이랬는데. 원래 안 이랬겠지. 고생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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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해서 만나요. 안녕. 파이팅.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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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